기도진 양의 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할 거야? 지금 마이크 해야 돼요. 마이클 잭슨 좋아하세요? 네! 마이클 잭슨 좋아하세요? 네! 이게 제목이 뭔가요? 아 일단 대현이 솔로부터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이클 잭슨은 이 친구하고 대현이 솔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현이 솔로. 대현이 솔로 뭐할래? 포라플라이? 오케이 포라플라이. 자 잔잔한 곡으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 하고 세번째로 빵 신나는 거. 갑시다.